OK. 지효가 F2 확인을 했습니다. OK. 여덟 문장인데 몇 개 자신 있어요? 한 개 자신 있어요? 공부 더 하고 오세요. 여섯 개 자신 있어요. 어려웠던 문장은 뭐가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OK. 그래서 거실에 뭐가 보입니까? 그래서 무엇을 넌 보니? 그렇지. 뭐라고요? OK. 그 다음에 또? In the bathroom. 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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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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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스룸. 그렇지. In the bathroom. OK. 뭐라고요? What do you see in the... 배스. 배스룸. 배스. OK. 그래서 뭐가 보이는지를 묻는 거 두 가지 했고요. 이번엔 뭘 본다.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뭐라고요?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오케이. 거실에 보이는 것들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I see a window, a bed, and a closet 그렇지. 뭐라고요? I see a window, a bed, and a closet What do you see?에 대한 대답 드립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에는 뭐가 어디에 있다 표현입니다. Wall on the mirror. 오케이. 거울이 있다. 벽에. 벽에 거울이 있대요. There is a mirror There is a mirror There is a mirror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On the wall 뭐라고요?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오케이. 어디에 뭐가 있다 표현입니다. 한 개가 있대요. 여러 개가 있대요. 한 개가 있대요.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오케이. 계속해서 There is a book There is a book On the desk On the desk 오케이. 어디에 뭐가 있다 표현 봤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re is a toilet There is a toilet In the sink Beside the sink Beside the sink Beside the sink 뭐라고요? Beside the sink 전체적으로 뭐라고요? There is a toilet Beside the sink There is a toilet Beside the sink There is a toilet Beside the sink 오케이. 계속해서 There is a closet There is a closet Beside the desk Beside the desk 오케이. 그래서 쭉 가보겠습니다. What do you see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What do you see In the Bed Bathroom Bathroom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계속해서 I see A window A bed And A closet I see A window A bed And a closet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네 문장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There is a Book On the desk There is a book On the desk There is a toilet There is a toilet Beside the sink Beside the sink 오케이. 좋고요. There is a closet Beside the desk There is a closet Beside the desk 오케이. 그래서 What do you see 가 무슨 뜻이에요 네? What do you see 가 무슨 뜻이에요 저는 너는 무엇을 보니 그 다음에 In the living room 은 거실 거실 에서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표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보다 오케이. 보다 보다하고 웃으시고 하다시고 하다시고 모든 하다시 속에는 두가 두가 들어있다 두가 들어있다 You see 무슨 뜻인데 너는 보다 나는 보다 내가 필요한 건 너는 보니 라고 웃는 말이니까 둘 여기 들어있던 둘을 Do you 하면 뭐하는 말 됐다 웃는 말 웃는 말이 됐다 What의 뜻은 뭔데 무엇인데 무엇인데 What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다 어떤 시다 이름 시죠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내고 이름 시 라고 한다 했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소파 소파고 테이블 탁자고 텔레비전 TV고 전부 다 무슨 시야 소파 탁자 TV 전부 이름 시인데 셀 수 있어서 셀 수 있는데 몇 개 있어서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어가 붙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름에 대한 얘기 좀 해줄까요 이는 무슨 뜻인데 어디 어디에 어디에 어디 어디 안에 라는 뜻이니까 이는 무엇이었는데 거실이었는데 무엇이죠 거실이었는데 거실이라는 무슨 시 앞에 이름 시 앞에 뭘 집어넣으니까 이수 아니 이름이 오케이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로 바뀌었다 어디로 바뀌었죠 어디 거실에 어디 욕실에 화장실에 됐습니까 무엇 화장실 어디 화장실에 이니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겠어요 그럼 뭐뭐 옆에는 뭐야 비사이드 비사이드도 비사이드 하고 인의 공통점 뒤에 무슨 시가 온다 이름 시 뒤에 이름 시가 와서 이름 시가 와서 이름 시가 와서 얘들은 무엇이었는데 이름이 없으니까 무엇이 아니고 뭐가 됐다 어디가 됐죠 벽이 뭐예요 벽 워 워 그 벽은 더 워 그쵸 이거는 벽이죠 벽 아이고 벽이죠 벽 무엇이죠 무엇 잠깐만요 얘를 왜 옮겨졌냐 벽이었는데 여기다가 뭘 붙이니까 오 내 뜻이 뭐예요 뭐 뭐 위에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붙으니까 무엇이 뭐가 됐다 무엇이 아니고 뭐가 됐다 어디가 됐죠 무엇 벽 어디 벽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소파 탁자 텔레비전이 나는 보인다 소파 탁자 텔레비전이 나는 보인다 소파 탁자 텔레비전이 나는 보인다 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름대 뭐라고 부름대 뭐라고 부름대 what what do you see 라고 부름대죠 어 뭐가 보이니 너는 뭐가 보이니 뭐라고 부름대 what do you see what do you see 그랬더니 너는 나로 바뀌죠 나는 그 다음에 두는 묻지 않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see 속으로 들어가죠 나는 보인다 I see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what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쭉 모으면 되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름대는다고 what do you see what do you see 그 다음에 there is there are there are 하고 비교해 주세요 there is there is there are 오케이 둘다 무슨 얘기 할 때 쓴다 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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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 쓴다 묻는 말 묻는 말입니까 여기 묻는 그게 되죠 There is there are 무슨 말 하고 싶을 때 쓴다 답하는 말 할 때 쓴다 무슨 얘기 하고 싶을 때 쓴다 무슨 얘기 하고 싶을 때 쓴다 뭐뭐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there is 와 there are 쓸 수 있다. 차이점은 뭐에요 그러면? there is 는 한개로 그쵸 뒤에 몇개가 온다. 한개나 한명이나 어쨌든 ok 여기는 두개이상 여러개가 온다. 둘의 공통점은 전부 다 무슨 씨라야돼? 아 얘들 둘이 공통점을 물었는데 얘들 둘이 공통점을 얘기하면 어떡해요? 이거 둘다 무슨 씨라야돼요? 이름 씨라야되죠. 이름 씨라야지 한개인지 여러개인지 따질 수 있잖아요 ok 미러어 뜻이 뭐고? 뜻이 뭐고? 거울이고? 거울이고? 무슨 씨고? 이름 씨고 셀수? 있는데 몇개라서? 그래서 여기에 어를 붙여야 된다고요? ok there is a mirror. 그럼 there is a mirror의 뜻은 뭐에요? 거울이? 하나에 거울이 있다. 하나에 거울이 있다. on the wall의 뜻은 뭐에요? 그 벽위에? 그 벽위에? 여기도 책이죠? 책이 몇 권 있대요? 그래서 there is a book? 어디에? on the desk? 어디에? 라는 질문을 where? 라는 질문이 된답이죠. 됐습니까? ok 나머지는 다 했어요. 빗사이즈 좀 틀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가 있다는 표현 잘 기억 못했었어요. 됐습니까? ok 수고하셨습니다.